연습 시체처리까지 내가 또 안 맡아야 돼? 다이수영! 이거 파괴시키라고? 점차 폭탄 어 뭐야? 찾고 있었잖아 안 그래도 루어 말고 루어 응 그리고 띠오동 뽀동뽀동띠 띠오동뽀동 오케이 이러면 오로바이 타고 갈까? 아니야 난 운전 실력 극혐이라서 오로바이 타고 가면 나 슈퍼맨 슈퍼맨 되기 십상이야 어?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어? 딱 여기 날라갈 수 있게 이거 이런 장치 좋아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잘 도착했군 뭐야? 난 이거 열었는데 왜 좋아 좋아 가득 찼는데 뭐 동영상을 찾아서 뭐야 이거 이거 뭔가 찾아가지고 아이씨 프로파일러 열어 이거 왜 해킹해 안 되지? 뭐지? 이 금방인데? 어? 뭔가 소리가 들렸어 아이씨 어디 보자 어 저 가득 찼 땜에 안 뜨는 건 아니고 아 여깄다 사용 어? 제 탑모로잉 시티 오예스 어? 빅머니 만졌는데 부비트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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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비트랩 범 빨리 와라 더 만들 수 있나? 더 만들 수 있네? 그러면은 16초 남았으니까 일단 자중해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? 2층은 올라갈 수도 있었나? 한번 해보자 조금치 온다 나는 풀이다 안 들키겠지 여기? T-t-t U-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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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 미친 여기 장소가 안 좋았어 아 아까 거기 그 숨었던 데에 숨는 게 제일 낫겠네 처음 처음 이 장소가 제일 낫겠다 아무리 방송 이 장소가 제일 나아 그러면은 대충 알았어 이놈들이 어떻게 올지 개만 들어 조지는 거야 아직 시간이 없어 여기 여기 여기는 그 낫겠지? 셔터 셔터면 따나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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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다 다 다 찡글 수 있어 오케이 조지는 1만 남았다 데에쓰 보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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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터를 범 범 범 아 이건 불발 그러면 AK를 들고 죽이고요 겁나 많은데? 죽여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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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잔챙이부터 죽여 안돼 안돼 아 익진 죽어 와 얘 겁나 안죽는다 에이케이로 몇 방울 꽂아도 안죽네 일단은 얘네가 여기로 모여 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지존 좋다 데스 또 어딨지 오이구 타이어 트랙스 someone's regular parking spot 아직 시간을 남아있어요 어 위험하다 일단 나머지는 들고 있어 나뭇잎 들고 있어 그놈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은거야 조질거다 그냥 차 타고 오는걸 폭파시켜버릴까? 어차피 죽이는건데? 아 여기서 폭탄이 잘 안보이는데? 됐다 어어 어어 뭐야 저거 죽힐 뻔했어 어어 아 폭탄이 잘 안보여 일단 통신 방해하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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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한테 얼마 안맞았는데 쟤 딴 애한테 죽었어 아 안되겠다 와 이거 어려운데? 일단은 미친 갑바 녀석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왜 썼지? 차 타고 오는걸 누군지 누군지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놓고 아직 시간이 없어 여기 하나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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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탄 탄 오케 반응 완벽한 루트다 오케이 토탈볼에 아 카메라가 있구나 아 아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음악 나오면 또 유튜브에 짤릴 각인데 이거? 잠마. 음악 불러 움츠러볼까? 아 이게 안나온다. 저작권 걸릴 각이라고 했다. 버밋! 아 씨 또 와? 저긴 신경도 못썼는데? 어 미친 어디 쏘는거야? 죽으시라고요? 미친 어디야? 죽으시고요? 왜 안 죽었어? 어? 코로나가. 어디있냐? 오케이? 차 타고 가자. 어 뭐야? 아 해킹도 해야돼? 아 너무 멀리 왔다.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? 저거 쫓아가야 되는건가? 제압. 시민들. 비키시오. 난 지금 한 명의 갱을 살리려고 지금 시민을 몇 명의 시민을 희생시킬 뻔 했어 지금. 아 비켜봐. 너. 이놈 어디로 갔어? 아 저 위로 올라왔구나. 개. 개빠르네? 아 거지같은 운전은 워치독스. 아 시민. 시민 치고 싶진 않은데. 어 거의 다왔어. 힘을 낼. 아 깃더 파워. 아이 미친. 무력화. 사고. 오케이. 내리는 놈. 내리는 놈. 어어. 에엘. 로드캐. 어 내가 죽을 뻔 했어. 늦게 깔, 깔과묻았으면 내가 죽었어 이거는. 죽는 각이었다 나. 위험했다. 내비치고 가자. 내비를. 위의 를 와... 숨지는 각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문 열린 순간 그냥 갖다 꼬라박았어야 했는데 못 나오게 그냥 딱 다리 한쪽 내미는 순간 그냥 바로 도가니 그냥 크러쉬 하고 그 다음에 흠칫 패줘야 써야되는데 나한테 총을 쏴? 비켜 어 지금 사람친거 같은데? 어 안쳤네? 다행이다 아유 핸들링이 구짓이네 이 차가 빨간색으로 뜨지? 아 또 미행이야? 베드벅을 뺏기고 그는 항상 원하였다 이제 내가 내 옆에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고 흠칫 패턴이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고 하지만 저는 또는 없을 수 있겠네 내가 돈을 많이 받는게 필요없는 것 같다 내가 돈을 많이 받는게 필요없는 것 같다 이 히트앤키는 재료입니다 폭탄이나 뭐고 블랙아웃 할 때 쓰는 그 재료예요 왜 이리와! 기미어쿨! 베이베 베이베! 많은걸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망간다 난 미친놈이 수화가 될 수 없어 겁먹었어 잔뜩 울상이야 살짝 불쌍한데?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는 것 같아 난 끊어지지 않았어 그럼 넌 안 둬 나 안 둬 난 안 둬 난 안 둬 난 안 둬 좋아좋아 없는 척해 없는 척 시동 끄고 있어 이제 퀘스트를 하라고 전화가 올 텐데 역시 뭐야 히키야? 기다려! 기다려! 퀘스트를 하러 갈거야 퀘스트를 하러 갈거야 어떤 업체일이야? 전화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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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알겠어 알겠어 전화할거야 준비되네 스토리가 짜맞춰지네 이거 스토리가 짜맞춰지네 전화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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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확인해봐 빨리 생각해봐 그 사람을 강감하고 내가 가야지 전화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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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야 좋아 가자 뽕 오히려 이런 경차가 아까 그런 꾸준 꾸준 세단보다 낫다니까 코너링이 좋아 이게 확실히 경차 밸런스는 좋아 아주 뭐야 공원이네 공원이네 빵뿌스러기 빵뿌스러기 미션 시작 부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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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킴 안전 Lebanon 비난 불가능 substances 자 어어 미친 어어 어어 이런 가판대에서 넘겨받는구만 시스텐키 하나 없고요 재료 하나 없고 어잇 가방 바꿔치기 가방 바꿔치기 아유 미친 난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왜 날 조심히 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왜 다시 걸리는데? 나는 이 기업이 나야 저녁에 신나게 나와 넌 내 기업에 출연해 나의 기업에 출연해 나는 이 기업에 출연해 나의 기업에 출연해 저녁에 출연해 너무 귀엽다. 만족을 좀 해봐 보트 타고 갈려나 뭐